그리고 수고하자! 무슨 일이지? 모두 각오한 일이세! 멋있게 싸워보자고! 암흑 적령이 득실거리는군 근처에 네이저가 있다는 뜻이겠지 놈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 조심하게 대체 무슨 생각으로 온 거지? 네이저 놈 이런 식으로 작전 대로 가보죠 방어 적령이 이동하고 있어 네이저의 힘에 이끌고 있다는 것이겠지 역력이 좋지 않구먼 그래도 좁이 하겠다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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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왜 거기서 기분 나쁜 꽃이 저 둘을 방해하는 것 같구먼 다이동으로 deactiv하면 실패 고맙습니다. 결국 그대들은 잊지 않겠습니다 설명드린 장치의 사용방법은 익히셨겠죠? 점프로 바람을 일으켜 애쉬코의 불꽃을 끌 수 있습니다 기곱만장한 놈들이 왔군 싸울 맛 좀 나겠는데 곧 출처하시겠지만 말이야 퇴근 새 낙 handsome 강중한 pres magic 소변인데 퇴근한 무드를 나타났습니다! 퇴근해! 퇴근한 퇴근한 대비가 승류가 많이 됐습니다! 5분 후 × 6분 후 가게 필요합니다! spot × 8분 후 저 관련해! 연구는ương1성, 3시, 3시 Nahus, 욕성1성은 4시, 4시, 3시, 3시, 4시, 4시 선경과 ال manuel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앗! 절대로 끊지지 않는다 약속의 시간이 머지않고 그냥 일마어로 하얀 큐브를 사용해요 철저하게 대비해두세요 제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뭐야 네 개척에다가 제 공간에 faces 알림이 얼마까지 해 자아코네도 아름다운 사이에서 줄여있는 것을 영광으로 하십시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부터 이 일을 같이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레벅우가 저 택을 감사던 결계의 힘까지 확실했습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저 움직이는 큐브를 부수면 르마구의 문양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이곳에 따라서, 차가운 지점을 공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이곳에 선을 올라간다 이곳에 상승하여 공격을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서 3대10이 넘어갑니다 그곳에 선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4대10이 넘어갑니다 도움말고! 폭풍을 안 이겨드리자! 무너질 수! 자신이 만들... 이 트래독은 자유자재로 지진을 일으킨다더군. 강심하지 마라. 사냥감이 나타났군. 어려운 도마뱀놈이 자기 있군. 전혀 이 트래독이다. 모두 전투 준비! 사냥감이 나타났군. 사냥감을 달ascamination! 사냥감이 나타났군. 상대방으로 못던 예측회로 임시究경으로ình을 주면 Duvet, 전투에 미착됩니다. 조금이라도 강심했다가는 우리가 확살했구나. 사냥감단에 지진은 효과가 엄청난 사이에서 이상한 점이 확실한 진행! 사냥감을 받는 예측이 Violet, 구멍이시아 점이 확실합니다. 사냥감단에 도망가라! 마초로 비해 주시고 따라 바삭하게 해주세요! 마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랩몬지 마! 랩몬지 마! 힘을 꺼진 한자는 힘에 무너지는 법이지 아무래도 놈의 자존심이 제대로 구겨진 모양이야 이틀에도 괜찮은 땅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구나 신정시켜 버린 끝까지 화가 난 모양이지 이틀 사워로 도망진 자식 모두 방심하지 마라 이틀에 온다 이틀에 온다 조금 더 힘을 내면 너를 제압할 수 있을 거다 물러서지 마! 이틀에 온다 이틀에 온다 이틀에 온다 이틀에 온다 이틀에 온다 이틀에 온다